처리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WL그룹 레시피 공모전 2차 실기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조와 3조는 각자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렇게 재료에서 정작 밀가루와 빵가루를 빼고 남은 재료들이라고 고작 감자와 계란 우유와 야채들 뿐인데 이것들로 디저트라 밀가루도 없이? 그렇다면 계란을 이용해서 마카롱? 모랜 쿠키? 아니야. 너도 나도 계란을 이용한 디저트면 경쟁력이 없어. 아, 그럼 뭐라지? 고로케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재료는 없다. 고로케만큼 맛있으면서 창의적이어야 한다. 7곳에서 2만 8 2마리를 이용한 윤흥s 2만 5 6 7 5 6 저거 지금 뭐하는거지? 어? 고로케네요? 그러게요 이 친구는 밀어붙였네요 고로케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 빠졌다는 소리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역으로 곡을 이용한 겁니다